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2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그래서 앞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입양할 자녀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선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쇼핑하듯이 아이를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도 좀 하세요. 어떤가요? 이게 지금 가장 현장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입양을 하는 부모님들이 처음에 오실 때는 한 90% 정도가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상당하는 과정 중에 입양의 현실과 현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20% 정도의 부모님들이 아들아이로 입양을 반경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입양이라면 사실 부모가 성별을 선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친자녀를 낳을 때에는 내가 남자아이 여자아이 성별을 선택할 수 없는데 입양을 하시면서는 나는 왜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성별을 가려야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안타깝고요. 저희가 국외 입양, 해외 입양에 대한 많은 비난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적에도 해외로 가는 아이들은 국내 입양과 정반대의 숫자가 해외 입양에 남자아이들이 입양을 가고 있고요. 또 국내 입양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정반대의 숫자가 남자아이들이 입양을 간다는 말은? 그러니까 한 70% 이상, 80% 가까이가 국외 입양에 남자아이들이 가고 있어요. 건강한 남자아이들이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국내 입양에 있어서는 장애가 있거나 문제 있는 아동이 불과 2,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해외로 입양 가는 아이들은 30, 40% 정도의 아이들이 잠정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까지 포함해서 입양을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해외 입양인 경우에는 저도 해외 입양 쪽에서 뒤를 해봤지만 입양 부모가 입양 신청을 하실 때 성별을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별 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청서에 보면 성별을 체크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남녀를 체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협력기관에서 오는 홈스타디를 보면 이더젠더라고 해서 양쪽 성 다 열어놓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오시면서 딱 하시는 얘기가 딸아이 입양할 수 있어요? 딸아이 어렵다 그러면 나 딴 기간 갈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물론 자녀가 필요한 가정에서 또 자녀를 입양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가정이 필요한 아이한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해 준다는 이 대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입양을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별, 연령, 또 건강, 외모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교육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른 거 다 좋아도 아이의 건강이 나쁘면 사실 부모님들이 키우는 시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국내 입양에 있어서는 성별을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친생부모의 학력,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 하세요. 그런 것까지요. 아이 중심의 입양이 돼야 되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양 부모의 필요는 다 의미가 없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입양의 출발은 뭐냐면 이 아이가 입양 대상 아동이 생기는 것 다른 이면에 이 아이가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어야지만 이게 입양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모들의 어떤 필요를 너무 폄하하는 것도 좀 저는 맞는 말씀이시네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입양을 할 때 이 아이의 장애, 장애를 어느 수준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냉정하게 우리 한국 사회의 입양 문화 현실이 지금 건강한 여자 아이를 선호하는 현식이 입양뿐만 아니라 이게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모든 우리나라의 지금 젊은 결혼한 혹은 부부들의 젊은 부부들의 사실 로망 아닙니까? 건강한 여자아이가.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이런 조류가 당연히 입양 쪽에도 흘러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한 입양 여자아이를 선호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이걸 무작정 비난만 할 대목은 아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의 어떤 시대력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양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제가 이제 아까 30몇 년간 일을 했다는데 83년도에 제가 이제 동방사회복지에 처음 들어와서 입양 업무를 접하게 됐어요. 83년이요? 네. 그때 우리 유부연 선생님은? 최동을?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30년 가까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입양이라는 것이 의식이 안 변하는 것 같았는데 서서히 조금씩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성별을 중요시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저희들도 이 성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양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제 성별, 연령, 외모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쭉 나눠보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일단 결연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그냥 무조건 하십시오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아이는 또 입양에 갈 수가 없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첫째가 여섯 살, 아니 여섯 살 때 가족이 된 아이고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둘째도 여섯 살 이후에 큰아이를 입양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일단 예스. 네. 이건 부모님이 아마도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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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이 입양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입양을 하실 적에 사실 자녀의 나이 터울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분명히 이게 큰아이를 입양함으로 해서 힘든 그런 시기가 있으실 거라는 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 아이 입양하고 두 번째 아이 입양하고는 또 많은 감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입양 부모님들이 첫째 아이 입양하시고 입양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둘째를 생각하느냐. 두 번째 아이를 하나, 이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는 완전히 다른 성향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둘째 아이하고 적응을 하지 못하고 둘째 아이를 다시 입양 기간으로 과거에 돌려보내는 그런 경우도 현장에서는 봤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친생 자녀도 그렇잖아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저도 저희 친오빠랑 완전 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집은 아들이 저희 형제가 아들 다섯인데 아들 다섯 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요. 생긴 것도 달라요. 그런데 이제 유독 이렇게 입양을 하시면서는 뭔가 입양으로 하나로 묶으시려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하긴 제가 최근에 본 영화 라이언이라는 영화 입양 영화였는데 그게 이제 큰아이 입양 호주에서 입양한 영화였는데 이제 첫아이를 입양하고 형을 이제 만들어줬어요. 형을. 근데 완전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인도 쪽 아이였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큰아이는 적응을 못해서 처음 온 날부터 적응을 못해서 이게 근데 이제 둘째가 다는 먼저 입양됐지만 둘째가 된 그 주인공 라이언 그 친구는 너무나 훌륭하게 컸는데 이제 첫째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하실 적에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첫 번에 입양한 아이보다는 조금 어린 아이를 입양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다시 얘기를 돌리면 분명히 우리나라의 입양 문화는 좀 더 바뀔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여자 아이를 선호하는 이런 상황이 시대적 상황하고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입양에도 영향을 끼치는 건데 실제 그 입양 대상 아동이 건강한 남자 아이들이 국내 입양이 안 돼가지고 해외로 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아동복리의 차원에서 해외로 가는 이 건강한 남자 아이들을 우리 국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것이 물론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그걸 이렇게 장려하기 위한 그걸 안착시키기 위한 국가적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입양을 하려는 사람들의 인식도 내가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도 이렇게 건강한 남자 아니 건강이든 비건강이든 입양 현재 한국에서 소외되는 이런 대상 아이들을 하나라도 또 입양함으로 인해서 또 이 아이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세상을 또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건강한 남자 아이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장애는 우리 한국 사회가 아무리 복지가 좋아졌어도 북유럽 국가들이 장애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우리나라나 중국이든 지금 압도적으로 입양을 많이 보내는 나라는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서 장애 아동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북유럽 국가로 가요. 그런데 북유럽 국가로 가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뭐냐면 그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장애가 전혀 장애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의 사람들의 삶이 복지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같아도 벌써 출산이든 입양이든 장애인을 케어하려면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상으로는 거의 모든 가족이 다 달라붙어서 혹은 한두 명은 24시간 때로는 케어를 해줘야지만 그나마 온전한 삶이 가능한 지금도 아직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을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의 장애의 현실이 굉장히 척박하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왜 장애 입양을 안 하냐 못하냐 이런 말들은 너무 가혹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걸음과 관련된 질문 한 가지 남았는데요. 좀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보기 하러 갈 때 꼭 양친들 두 부부만 가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같이 가도 될까요? 이분은 그거예요. 부모, 아이와 만나는 그 장면을 뭔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줄 친구나 친지나 이렇게 같이 동반 아니면 시어른들 이렇게 동반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법으로 지금 선보기 할 때 부부만 와야지 된다는 법은 사실은 없고요. 그러나 선보기라는 게 아이하고 첫 대면이기 때문에 조금 환경적인 것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입양을 가는 전제 하에 위탁 과정에서 잘하고 있지만 또 그 선보기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한 분위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족 정도는 괜찮지만 친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3자가 첫 미팅에 첫 아기 선보기에 개입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기 가끔 TV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입양을 이렇게 판사님이 선고하는 날 보면 완전 무슨 파티장이에요. 풍선 막 날러다니고 맞아요. 인스턴트 패밀리 보셔서 그리고 이제 입양 가족들 이렇게 다 나와서 다 나와서 기념촬영 다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입양이 종결됐을 때의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은 아이를 첫 대면하는 상황이 선보기 말씀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첫 대면이기 때문에 제가 착각했어요. 물론 이제 아이 그렇게 데려가셔서 집에서 이제 베이비 샤워 하듯이 입양 샤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죠. 사실 저도 우리 딸 입양하러 가는 날 처음 보러 가는 날 전날 목욕제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 아웃솔 먹은 아들하고 같이 가서 굉장히 경건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 아이를 처음 이렇게 보는 이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자녀를 데리고 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아이가 그 동생을 특히나 그 친자녀가 나이가 어릴 적에는 입양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동생이라는 개념인데 또 이 아이가 두 번째 아이를 입양함으로 해서 이 큰 아이가 정서적으로 또 힘들어지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아이가 와서 그런 현장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해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입양 첫걸음과 관련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